자, 예 제 목소리 잘 드십니까? 에어.. 뭐 화면도 잘 보이시끄럽 있고요 에어 잠깐만요 에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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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종지 얘기했다가 지금 이게 그 파이브와 나잇 프레디스가 지금 이게 화면이 좀 가려지다 보니까 OBS 돌릴 때 좀 난감했었더라구요 좀 난감했었던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구요 자! 오늘 목소리가 좀 갈라졌다고 해도요 오늘 바이브 나이트 프레디스 일명 프레디의 피자 가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시면 추천을 해주시구요 모바일 용접성 화면 터치하시고 엄지성껏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참고로 아시죠? 예 유튜브로 오시면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뭐냐 절대 불 끄고 시청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자! 뭐 야간 알바 하는 경험도 있으니깐요 오늘 한번 이 피자 가게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 밤이네요 자... 아휴 불 껐어요? 당장 불 껴 당장 불 키는 게 오히려 더 당신 심장에 더 이로울 수 있어요 진짜 나 이거 가가지고 거짓말 안해 진짜 어 진짜 진짜 그래요 예 자 오 어? 어? 전화가는데? 왠지 의식적 조회에 그쵸? 내 폰에서? 잠깐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그러신가요 예예예 아 예예예 아 그러세요 마지막 주이셨다고요? 아 예예예 예? 아 예예예 뭐 그렇게 할게요 Let's just focus on getting you through your first place. OK? Let's see, first there's an introductory greeting from the company. Oh, yeah, yeah. It's kinda illegal, Dave, you know? OK. Welcome to Freddy Fazbear's Pizza, a magical place for kids and grownups alive where fantasy and fun comes to life. Fazbear Entertainment is not responsible for damage to property or person. Upon discovering the damage or death that occurred, a missing person report will be 에 뭐 좀 끔찍하게 들긴 하겠네요 진짜 아휴 아 잠깐만 사장님 이게 밑에 뭔지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어 뭐야 어 그 CCTV네 야 이런거 준비하셨네요 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그래요 What 아잇 아잇 그..그럼..아잇 그..그런말씀하고싶지 않네요 왠지요 어 으앗 진짜로요? 절 죽이란단 말이오? 치중 으흐흒 왠지 아이에예 무슨말인지 여쭤 끊을게요 끊을게여 끊을게요 깐을게요 네 침착 verif 어우 어 예 지금 예 제가 번역본 보면서 지금 끔찍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이 1987년에 뭐 입질사건인가 뭔가 그런게 있나봐 어 그것 때문에 지금 한때 폐장위기를 겪었다고 하더라구요 뭐 뭐 전개의 악기라고 하고 얘기도 있고 뭐 블라블라블라 자 일단은 보자 오 아하 얘네 셋이구나 오케이 함 보자 어 또 먹냐 휴게실 쇼스테이지 일단은 식당 있구요 백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예 여긴 이제 관리자 외 출입금자라는 의미겠죠 뭐 이거 헤이적동굴 미안 미안합니다 고장났어요 어이구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서플라이 클로셋 이거 뭐지 그 다음에 서쪽 홀 서쪽 홀코너 오우 그 다음에 동쪽 홀 그리고 동쪽 홀코너 아 그리고 여기는 식당이네요 근데 카메라 못 사용하나봐 오히려 오디오로만 들 수 있다고 하네 어이구야 그 다음에 여기가 휴게실이고 어 좋았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문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거 불 여기도 그러겠네요 그쵸 예 아이고 자 일단 전력도 이제 아껴야 한다고 하니까 어 자 보자 한판 어 누가 나갔어 누가 나갔어 진짜 어 어 어 어 어 저기 토끼있네 안녕 토끼야 에 거기 고디를 써주면 안되겠니 어 나 무섭다 어 형이 무서워요 어 진짜 무서워해 어 야 진짜 이거 큰일나네 이거 만약 이거 저 첫날부터 이거 망치면 어떡하죠 진짜 자 으어 뭐야 오리까지 옮겼어 어 크랩 한 녀석도 오있어 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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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였지 토끼 어 어딨어 어딨어 설마 어 여기가 오케 다음에 오케오케 어 어 아 아 뭐야 뭐야 어 어 어 뭐였지 어 방금 뭐였어 방금 뭔가 있으미 하면서 막 왔다갔다했어 어 자 보자 어 오리 그래도 있고 다음에 어딨어 어 여깄다 동쪽 호래 보세요 저 토끼 어 크랩 이거 클났다 나 여기서 죽게 보면 해 지금 진짜로 오오 문 닫으라구요 지금? 아 일단 닫게 일단 닫고 일단 닫고 일단 닫고 보자 일단 닫고 우리도 어떻게 지금 되는지 한번 살펴자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 식당이네요 여기 식당에 자 보자 또 다른 데 뭐있나 오케이 아직 쇼스테이지 계속 있고 얘도 이제 계속 있구요 다음에 갔나? 어 아 저거 버티고 있어 지금 자 바이클은 없어졌으시오 자 지금 보시고 추천하시오 모바일영장 화면 터치하시고 엄지 속으로 붙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브래디 피자꺼기입니다 오오 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갑자기 다 뭐 내렸다 이만은 막 있으미 하면서 막 오오 깜짝 놀랐어 지금 오오 진짜 오오 아 처음부터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자 일단 2시간 남았다 어 버텨야 돼 이따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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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 응 그 이스미하게 프레디 신호라고요? 진짜? 오마이갓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은 오오 여기까지 있어 지금 서프라이클러스까지 어딨어 다음 오리는 오 여깄다 오 오린클래지 그대있네 여기 오케이 좋아 자 자 보자 아직까지는 저 곱녀석이 아직까지는 뭐 얘가 프레디인가요? 얘가 아직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거 없네 오케이 야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 얘 자 이때 조심하자 어 이때는 가급적 전력 아껴야 돼 이 상황에서 어 천천히 봐야겠어요 천천히 하 자자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까도 이스미하면서 사람 진짜 어 화면이 막 지식거리는거 진짜 깜짝 놀랐구나 진짜 어 헉 뭐야 어디 간거같애 어 어 어 뭐야 어 오리 왔어 어디 뭐지 어딨어 아 오 이거 못 쳐지면 안된데 어디 있냐 어 어 어 어 어 일단 디기타 어 제발 크흐흐흐흐흐흐흐흫흐흫 자 6시 제발 6시 대게 해줘 어 6시 6시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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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요 6시 으엑 뭐야 왔나 으엑 어 어허 안 돼 제발 제발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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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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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b 워어어어어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